아이고 교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 자식이 공부하는 거 다 좋아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다음 내 강의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성적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인간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래서 얘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느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아이가 되느냐. 친구를 잘 사귀고 부모를 잘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아이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나는 그 어머니한테 의식화 교육을 받아서 그랬던지 나는 하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왔다. 무슨 왕자로 태어난 기분이야. 우리나라는 왕자나 돼야 세자가 되고 왕자가 돼야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도 그런 자신감이 차 있어요. 놀라운 것은 성장한 뒤에 점점점 성장하는 가운데에 공부를 좀 못하고 얼벙은 아이들도 기죽어 전에는 하나 못 봤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 탈런트를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을 잘못하는 탈런트를 받은 애는 노력어도 잘 안 돼요. 걔는 걔가 받는 탈런트가 재능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개발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가 죽었다니까요. 무슨 학교 가도 시험 봐도 별로 안 좋아. 산수 성적도 별로 안 좋아. 국어 성적도 안 좋아. 선생님이 물으면 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무는 것 같고. 하여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꼭 잘하는 것만 선생님이 물어준 것 같아. 대답을 촉촉 잘하니까는. 그래서 기가 죽는데 히브리 민족의 자녀들은 기죽어 지내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들이코 노는 때도 보면 공부 못한다고 하는 애 기죽은 걸 본 일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뻔뻔해. 아니 우리 있잖아요. 공부도 못한 것이 막 팔팔하고 발랄하면 뻔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니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발랄하지도 못하고 기까지 죽어버리면 어디다 써먹고 그걸.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건 탤런트를 못 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요즘에 봐요. 무슨 골프. 골프치 않지만 막 팔 돌리고 돌렸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암흑에다, 암흑에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박사 몇 개 한 것도 견주돼요? 비교가 돼요? 나는 이스라엘에 그때 있었을 때 70년대에 뭘 봤냐면요. 재미있는 거 봤어요. 차범근이라고 하는 지금은 축구 감독인데 그때는 독일에 축구단에 가입돼서 뛰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이스라엘도 많은 축구만 봐요. 독일 게임에. 그래서 차범근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어요.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어떤은 느닷없이 김일성이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오래오래 한 사람이 하니까 그냥 김일성이 다 대통령인지 알아. 차범근은 다 알아요. 다. 이야, 국의선양이 그만큼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차범근이면 그냥 팬이에요, 팬. 차범근이 나온다, 그 게임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다른 일 짚쳐놓고 테레비에 붙어 앉아서. 이야, 그 사람은 뭐예요? 공 잘 차는 것밖에예요. 아, 이게 보험에 들어서 이게 몇 억이에요? 그냥 이게. 아, 그런데 박사학위를 열 개를 해와요. 그 사람만큼 연봉을 받는가. 뭐 연봉이 중요한 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교수할 때 말이에요. 다른 교수가 저하고 함께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 뵙자고. 그래갖고는 독일서 박사한 사람, 미국서 박사, 일본서 박사, 한국서 박사, 이스라엘서 박사는 일곱 명이 쭉 찾아가서 저를 더부시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글씨 잘 쓴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를 더부시하고는 아, 존경합니다. 또 그러라고 코치를 하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글씨 하나 써달라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글씨를 그냥 탁 털어서 한 잔을 탁 써주는데 글자 한 자에 백만 원이요. 그래갖고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어요. 요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백만 원 더 갈 거야. 그분 학벌이 뭐이냐? 고대학교 중퇴요. 그런데 박사 한 사람이 다 하고 가서 엎드려요. 그런데 탤런트가 다 다르다는 유대인의 히브리만족 말이 맞단 말이에요. 꼭 인류 중학교, 인류 대학만 졸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 이것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잘 사귀고 또 항상 이웃에게 좋게 지내고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유대민족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 엄마가 그런 강린한 사상을 태아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한테 전수시키고 태어난 돼도 그런 의식과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가카, 가카, 가카 하면 가카가 되듯이 이 아이가 너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하게 될 사람인다, 될 사람인다 하는 것을 확 가정해서 분위기로, 정서로 딱 넣어주면 걔가 반드시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강좌에서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민족의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인데 아이가 태어난 뒤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 또 어떻게 해서 자기 아이들을 유대민족으로 만들어내느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출된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이 이 아이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명한 는 한글자막 by 한효정